再见 利영 미쳤다 为什么我 왕진 롤 见面的时候 你好 中国的朋友 我是韩国的妈妈 你们 상태好吗 오늘은 今天 我做的 我做 我做 简单 粘断 Fest 现在 韩国的孔年 就大 Kal 先 我做的 我切 mostrar 중국어 파우차이 또 중국어 들어와 배추 배추 맛있겠다 이걸 썰어서 반쪽 또 썰어서 이걸 또 뿅카이 배추 맛있겠다 이걸 일단 큰 입을 좀 떼어내요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것도 아까우니까 차는 거야? 응? 이렇게 쓸 건데 써야지 다 정리된 건데 이거 너 뭐 하는지 나를 안 잡고 삼순아 이거 너무 잘게 썰은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김칫 썰어서 응 물을 좀 이렇게 뿌리고 응 물을 이건 넷식이야 넷식 여기 소금 있잖아 소금 이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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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네 물김치 담는 것도 보여줘야겠다 지금 응 궁금해하더라 어차피 나 물김치 담고 싶었거든 음 음 맛있어 오 정말 맛있다 응 누구 응 누구 오 파우처에 마이 저 오 쪼 파우처에 마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 다음에 김치를 만들어서 살면 너희들이 사먹어 알았지 흐흫 근데 할 줄 안 안 찍어먹는다 응 오늘은 스읍 음 맛있다 오늘은 배추김치라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물김치 쉐이파우처에 니 원치 담아 쉐이파우처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너네 보여줄게 이거 왜 하는지 얘기해줘 왜 소금을 뿌리는지 이 소금은 소금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삼타편상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에 이런 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좀 빼내기 위해서 절이는 거예요. 수분이 있으면 김치가 하면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김치를 배추할 때 겨울 김치를 해야 맛있어. 여름 김치는 수분이 많아. 여름에는 김치가 별로 맛이 없어서. 파우차이 치엘란호, 쇠이디에드에 빵, 수안인가? 이게 뭐지? 이엔, 이엔. 따이엔. 따이엔. 이렇게 하고, 이대로 놓은 다음에 한 4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엎을 거야. 뒤집어, 앞뒤로 바꿔. 40분 동안 냅둘 이렇게. 부추전. 저거 봐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미앤뿐. 다음은, 민주당이랑 같이 풀어주세요. 부추 도빵. 저거는 내 매태의 나의 형님? 네, 내 매태의 나의 형님. 저거는 내 매태의 나의 형님. 내 매태의 나의 형님. 내 매태의 나의 형님. 자, 저거는 우리의 엄마의 형님. 안녕, 안녕, 안녕. 중국의 친구들, 아까 말하셔서 내 매태의 나의 형님. 내 매태의 나의 형님은 저 라일럭 비밀도 얼지 헌쇼아 헌쇼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저녁으로는 이 치킨 자박 야 이거 먹을거야 오쨰 와 오 너무 맛있겠다 드시는게 어떻게 맛있냐 아니다 소금을 먹히래 소금을 먹히래 소금을 먹기 소금을 먹기 주세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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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국어로 펑용 강찰도 파우차이 저것은 아까는 이렇게 익었는데 지금은 숨이 죽어서 자 뒤집어옵니다 반이 반 40분 이후 또 40분 기다려야 돼? 응 몰랐네 윙크도 안 해 말만 하면 끝인데 끝인데 아 아 그래서 아침에 꼭 해야겠으면 그냥 물로만 해 그래서 아침에는 물로만 해 샤오로 저희 여기는 샴푸 샴푸 머릿결 좋아지려고 하는건 탈모의 근원이야? 제안 좋대 샴푸 알아맞아서 좋은걸로 물로만 해서 여기 있는게 70% 이상이 없어진대 빨래비로 머리 어떻게 감아 옛날에 빨래비로 감았네 우리 빨래비로 한번 감을까 이모는 왜요? 분명히 씻어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나 5분 더 감아 뭐 해놓고 기다리는거에요? 아니야 계속 마사지 마사지 아 그래갖고 내가 앙소이 안나가서 이렇게 다 퍽 이러고 있어 나는 어디갔나 안 나와가지고 가봐 내가 야 이런거 찍어야지 야 이런거 찍으면 조회수가 50만 60만 나오지 이게 뭐야? 저거 써 풀 어떻게 만들었나 수제 미앤뿐 빵 수제 아 수제 쩔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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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앤뿐쩔 미앤뿐쩔쩔 이렇게 써놓고 저거 파우차이 아까 이게 짱짱짱 신짱 짱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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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조차해 원래 조차에 들어가? 응 내가 몰랐어 왜 이러면 지금 넣어줘 아니, 3cm 이렇게 썰고 자, 이거 넣고 따총 따총 여기다가 쏴...몰 쏴니? 엄마, 이거는 한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아 이거 성장 생강이야? 성장리 이댄 이댄 여기다가 접고 접고, 근데 중국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? 거기 뭐 이런 장 있던데, 이런 패션 장 같은 거 있어 응 접고 하나 둘 일곱 개 일단 넣어보고 이거 짜면 안 되니까 거기서 무슨 맛이 나야 되는데? 어떤 맛이 나야 돼? 아니, 간이 맞는 거지 이렇게 넣고 내가 자랑하는 청메신 청메신 메신 메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될까요? 여기다가 이게 한국의 새우자 엔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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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샤 한번 이뻐 응 색깔이 너무 이쁘다 하나 둘 몇 번 넣어야 돼? 아니, 대충 짐자루 넣는 거 해가지고 하나 열 개만 넣을까? 여섯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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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seven ç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Stick 주 fledged 여섯 개 우리 집이 오늘의 파우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우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식의 파우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파우찬을 비벼면 양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도 쫙 빠져가지고 좋다 이거 짠가 어떤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? 맛있다 음 맛있네 정말 야 먹어봐 맛있는데? 맛있지 맛있지? 응 내일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근데 엄마 간이 딱이다 안 짜지? 응 안 짜고 안 심거워 자 다시 하나 먹을게요 벙룡 짠 너희들이 못 먹으니까 내가 간을 볼게요 내가 이걸 담아가지고 중국 친구한테 어떻게 전해주지? 그러게 아 근데 이게 식품이라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통에다가 김치 담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이렇게 아 통에 불어볼 거 같아 또 담아야 되나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고서 밖이 지금 차우니까 밖에 나가면 간이 안 되니까 하루 이거를 집에다 여기다가 10시 타입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는 지금 잠시만요 우리 집사는 지금 잠시만요 동생아 아 예쁘다 네가 동생이야 자 파우차에 주어하얼라 야 중국도 펑용 이번 창이 창 어떻게 창이 창 질다 느낌이 뭐지 느낌이 좀 칸치라 응 칸치라 너무 예뻐 음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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